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우리 보건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 우리 학생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다 같이 모였죠? 네! 축제한 거 기억나요? 네! 그리고 관찰 카메라 영상에서 친구들이 그렸던 그림이 있잖아요. 자 먼저 유아! 유아의 그림 보여주세요. 막내 너무 우아! 우아! 퍼포먼스 천재 붐쌤과 동원쌤. 너무 잘 썼다 글씨. 우리 유아는 지금 개나리 학당에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또 언니들하고 오빠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유아는. 그냥 즐거워요. 머릿속에 개나리 학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한 줄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죠. 매일 만났으면 좋겠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즐겁게 한번 수업해봐요. 네! 네! 자 우리 이제 안율군 가는데요. 안율군 깜짝 놀랍니다. 작품인가요? 2층 집이 나왔고요. 지금 마당에 뭔가를 지금 뭐가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저기 보면요. 네! 자기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음 어디에 있습니까? 마당! 오! 야외 취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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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예요 텐트? 오! 네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 유리는 전형적인 청소년 시기에 완연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맞네. 저는 좀 독립된 공간과 방해받지 않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방. 야 자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예요? 자 독특한 집이 떴습니다. 누구 누가 그린 거예요? 태연 언니! 태연이 형. 집이에요? 뭐지? 나 나뭇잎으로 집 만든 줄 알았어. 저게 뭐죠? 자 붐쌤 집도 있고요. 동원쌤 집이 제 집보단 좀 작네요. 상상의 집을 그린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사나 물어보니까 개나리 악당 집이래요. 오! 그리고 방이 있나요? 본인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나의 방이다. 오! 그러니까 다 휘젓고 당기다. 오! 태연이 봤을 때 제목을 붙이자면 어떻게 붙이고 싶어요? 미끄럼틀 집. 미끄럼틀 집. 아니 왜냐하면 저 조금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 다리 같은 거. 네네 이렇게. 그게 저는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기 그 우총 바로 밑에 계단 있잖아요. 계단으로 분쌤 집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붕 가는 거예요. 아 이게 계단이 다 연결돼 있구나. 네 롤러코스터처럼. 아. 그렇구나. 이야 좋습니다. 우리 태연이는 마치 아동 피카소 같아요. 피카소. 그러네. 피카소가 뭐예요? 피카소라는 선생님 화가 선생님 들어봤어요?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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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이 있는 이제 그런 면들이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만큼 이 엄청난 호랑이 같은 기운을 가지고 기존의 틀을 깨고 나가는데도 거침없는 것 같아요. 이야 어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네요. 자 이제 사람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근데 우리 다연이 그림이 참 재밌는데요. 다연이 그림. 네. 길도 표현을 했고 네. 빨간 바지를 입고 뭔가 큰 사람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달리는 친구인데 조금 어린 것보다 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다연이는 합리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마음 안에는 용암이 끓어요. 용암이 끓는 것처럼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막 표현하고 싶고 열정이 끓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다연이의 이 내면의 에너지가 충분히 표현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입도 크게 그리고 뭔가 큰 소리로 막 이야! 이러게 하는 얼굴인 것 같고요. 다연이의 그런 아주 내면의 에너지가 노래에 실려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피카소라고 우리 오리영 선생님이 얘기한 그분의 그림이 공개가 됩니다. 김재현 인간 피카소 오픈! 역시 달러 달러.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유아! 유아 난리 났어요. 한쪽은 붐쌤이고 또 한쪽은 동원쌤이에요. 아 이게 뭐예요? 예예. 아수라백작 아니에요? 아수라백작이다. 예예. 친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작품이에요. 아니 선생님은 건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정상이 아닙니다라고. 아니 태연이야 이 정도면 붐쌤이랑 동원쌤을 놀래요.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이를 이렇게 이를 드러내는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공격성이 필요해요. 공격성이라는 건 공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동차가 달릴 때 기름을 넣어주는 것처럼 동력원이 돼서 달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방송에 나가면 정말 많은 미술협회에서도 크게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은 또 유아가 그린 유아 그림 잘 그리네. 유아 이거 혼자 그린 거예요? 네. 제가 여기 관객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저기 밑에 보면 제일 잘한다. 우와 이런 멘트들로 우리 유아는 그림 자체에서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유아 자신을 되게 좋아한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뿌듯해요 지금 너무 좋아하고 유아는 유아 자신이 좋죠. 자기가 좋죠. 네. 유아 그림 잘 봤습니다. 네. 아멘